자, 이거 우리 작전상. 자, 누가 갈까요? 이거 라바 한번 가볼까요? 쳐보기는 헨대지. 좋아. 저희는 킥라바가 나갑니다. 바로 쏘시는 거 아니에요? 바로 쏘죠. 그 정도는 해줘야지. 트위치 옮기는 거. 돼요. 아, 돼요? 와, 잘해. 저거 티마커 괜찮겠어요? 말을 안 해가지고. 집중했어요. 너무, 너무 집중하네. 이럴 거면 혼자 집중 멀어. 그렇게 말 안 할 거면 그냥 딴 데서 쳐요. 제가 마이크 좀 떼주세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혼자 집중하게 치고 싶다는데. 생각해야 하는데 말을 시키면. 파이팅, 파이팅. 좋아, 좋아. 저기까지 얼마예요, 크림까지? 350m예요. 아, 쏴야지, 그럼. 쏴야지. 쏴야지. 자, 갑시다. 올려줘, 올려줘. 네, 올려줘야지. 꼭이요. 저도 한참을 앉아있어서. 어우, 꽃은 높아. 그래도 우리 안에서 골 잘 멀리 치거든요. 자, 올라가는 거 한번 보죠, 뭐. 오! 샤! 아, 이거 뭐. 나갔다. 야,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오비가 없어요. 로프야? 야, 그릴 보고 치지. 그릴 보고 치지. 아, 몸이 안 풀려서. 큰일 났네, 근데. 그릴 오버됐어. 그릴 오버됐어. 올라갈 뻔했네, 지금. 자, 이제 또 179까지인데요. 평균 드라마 비거리가 얼마세요? 네. 백지 씨, 그럼 저기 딱 맞춰줬네요. 내리막에 빛바람 맞나요? 저거 전봇대요? 안 맞을걸요? 전봇대 안 맞을 거예요. 어디 오르죠? 모르시겠다. 아니, 돌려, 어어. 안 맞으면 아까 맞으면 다행이고. 바람이 좀 세서. 보자, 보자. 오,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넘어왔어, 넘어왔어. 우와. 자, 지금 뭐. 아니, 먼저 치셔야 되는데. 한 번 더, 다행이다. 이런 경험 처음이시죠? 그런데 비슷하게 남았어. 45m의 뒷바람 군대요. 짧은 걸을수록 뒷바람 안 보죠? 네. 그러면 40. 아니, 눈빛이 항상 내가 쏘기는 줄 아시는 눈빛인 줄 아나 봐. 쳐보셨어. 쳤어. 어우, 정확하게 40. 아. 조금 짧았다. 내가 볼 때는 잘해 보이는데. 여기 무더기예요? 어? 너무 짧아졌어. 우리 저희 더블복이 나왔네요. 저희 더블복이 나왔어요. 큰일 나요. 앞에 뷰가 저희 미래 같기도 하고. 네. 앞이, 앞이 막막하네요. 네, 막막하네요. 저희 킥나바 전문의 드라이버랑 퍼터거든요. 드라이버 멀리 치고 퍼펄 멀리 치고. 이게 이런 데, 이게 저는 헤비로 치잖아요. 어프로 치든 멀리 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럼요. 무조건 그냥 힘. 일단 멀리 쳐요. 힘. 이거 헤비니까 좀 크게 치세요. 아, 진짜요? 네. 그럼 딱 좋네. 아. 꽂았어. 야, 킥나바. 한 3시간 연습하고 보람이 있네. 아니, 킥나바 진짜. 저번 때는 막 에이, 이다가 지금은. 되게 거만해졌다, 뭔지 모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집중하느라고. 되게, 되게 거만해졌어. 왜 그러는 거야? 제가 다음 걸 칠 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어, 또 좀 따라해 볼게요. 네. 자, 집중, 집중. 자, 한 명 번이 나왔고요. 자, 한 명 번이 나왔고요. 자, 잠깐만, 좀 관심 좀 가십시다. 자, 잠깐만, 좀 관심 좀 가십시다. 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됐어, 됐어, 됐어. 어떻게 해. 저런. 저런. 킥나바를 보는 것 같은데요. 아, 우리 킥나바의 모습이거든요. 네, 제가 저렇게 치는데. 저렇게 치거든요. 드랍에도 몰래 치고 퍼터도 몰래 치고. 아, 똑바로 공부 치시면 됩니다. 아, 똑바로가 어렵죠, 또? 아, 똑바로. 약해, 약해. 아, 이런 모습이. 아, 이거 뭐. 저기, 누님. 동네 누님 이쪽으로 알려주시고. 야, 이거 할 만해. 아, 사심 가야겠네. 네? 아, 킥나바. 좀 빼주세요. 또 이렇게 마스터님들이랑 하는데. 우리 같은 편 아니에요? 어이? 에이. 일단은 좀 그러니까 넣어줘요. 그럼요. 후반에 우리가 어떻게 넣을지 모르는데. 그래, 맞아. 후반에 우리가 어떻게 넣을지 모르니까 일단 넣을게요. 나이스.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죽여놔요. 네, 이거. 전반전에 우리가 쫙 가야죠. 어, 난 난 줄 알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너 깜짝이야. 나 안 해줄래. 네, 안 해준다 하잖아요. 찢었어요, 누님들이. 찢었어. 찢었어. 말야. 갑자기 Kobe. 너가 오늘 사귀 fait 그려주는 бесп notedeliness. 선rezl아서 오 Maria. 그 맛을 surveys. 상당히 위험해 многиеoredlak. Titans melaton.